말도 아는 놈이 맞는 긴데 밖에서 좀 친나? 그 정도 아닙니다. 네, 여기서 백만 원 만드는 법 내가 알려줘. 어쩌래. 가능합니까? 인연체인가 어떤 애새끼 한 마리가 귀 들어가고 학교문을 다 허리놨다. 글마는 이걸 하나로 간신혼들 싹 다 집어넣는다. 그 새끼는 돈을 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딴다. 글마 덕분에 이혼은 인자 교도소가 아니라 하우스 인기라. 여기서는 이걸 이기는 놈이 범틀도 되고 개틀을 댄다 이기지. 내가 판톤 대줄 테니까 그놈만 눈에 한 번 들어가라. 그라고 그놈이 옆에 있다가 내 부탁 하나만 좀 덜어두고. 그라모 해도 내가 정리해줬구만. 그라모. 네 글마 하우스 난리 푸고 여 들어왔다며. 줄 것 없다. 해도 내 한참 까마득한 후배다. 그 정도는 내 선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까네. 잘 한 번 보내가. 알겠지? 그 시절을write 췩하게 넘는게 먹습니다. 늘려렛은 어제와 함께 혼자리에forder thriving. 제가 살고있다 samurai 500mm 이전까지 appropriate Tylζ! 없지만, 이 옷을 간다ús을 그 grim alwaysi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